3명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3명이다.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주제가 뭐예요? 그냥 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좋고 아니면 인사, 오늘 인터뷰에 대한 소감 자유롭게 얘기해주면 짧게 나갈 거예요. 걱정 안 해요. 화장 정보치고. 그냥 가져볼래. 저희는 이미 비굴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원래 4인도 있지만 어딘가에 있는 걸로 나인 웹진에 대해서 많이 관심 하셔도 되시고요. 사람들이 로컬에 관심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로컬에 대한 조양한 운나들에 대한 가지는 운나 시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